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재미있는 어떤 제목의 내용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항상 가장 강조하는 게 뭐죠? 나이가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건 돈도 있지만, 인간관계도 있지만, 건강이 우선입니다. 건강이 뒷받침되어야지 자기가 사는 인간관계를 행복하게 누릴 수도 있고, 돈을 잘 쓸 수도 있어요. 건강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과연 우리가 중년 이후에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내가 부자인지 아닌지, 건강부자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바로 근육입니다. 그래서 저도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노심초사, 여러가지 방안들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근육부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재미있는 주제를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근육부자 중에서 강조했던 건 복근, 허벅지, 종아리가 있는데요. 오늘은 손가락입니다. 혈압을 낮추려면 손가락을 운동시키라. 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손가락 근육. 손가락 근육의 힘을 악력이라고 그러는데, 악력 자체가 우리 건강에 가지는 효과가 막대하라는 것입니다. 악력은 소나기로 무언가를 지는 힘으로 신체 근력의 축소반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연구를 했어요. 악력이 얼마나 센지, 네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더니, 악력이 가장 강한 그룹이, 악력이 가장 약한 그룹에 비해서 고혈압 발병률이 무려 69%에서 85%까지 낮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력은 혈압 뿐만 아니라 장수, 여러가지 질병의 합병률, 그것까지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즉, 이것을 어떻게 제가 해석할까 조금 고민해 봤는데요. 악력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어떤 신체 근육의 축소판, 그러니까 우리 허벅지 근육이나 복근이 강한 사람들은 우리 악력도 강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악력 자체가 또 가지는 의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병원에서 이제 다양한 환자들 만나 보았을 때,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 이게 문을 잘 못 연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병따기 같은 거 잘 못 단다. 그런 악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잘 살펴보면 당연히 이제 건강 수준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혈압 뿐만 아니라 당뇨, 고지, 혈점. 그래서 왜 그런 거를 잘 생각해보면, 악력 자체는 우리 신체 근육의 축소판이기도 하지만, 이 소나기 힘으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모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활동 자체가 악력에서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으로 한다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악력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원활한 사회활동을 하고, 신체 근육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악력을 개발시키고 강화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허벅지력, 허벅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악력과 허벅지력을 잘 개발시켜야지, 혈액순환, 호르몬의 분비, 호르몬 조절, 매능력의 강화 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허벅지는 우리 신체 근육의 50%가 몰려있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이 얼마나 풍부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근육 부자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연령별, 이거 악력계는 다 아시죠? 그래서 악력계를 꼭 집에 구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 연령별 평균 악력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떨어지는데, 남자가 30대에 뜨는 46kg, 지었을 때 이걸 얼마나 당길 수 있는 힘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숫자가 나타나죠. 50대는 약 42%. 여섯분들은 남자들에 비해서 50에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대와 40대는 26kg, 50대는 25kg. 나이가 들수록 다른 어떤 힘에 비해서 악력은 비교적 작게 떨어진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분석해보면, 악력은 또 개인차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악력과 허벅지력을 강화시키는 데 노력을 조금 더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악력을 좌우하는 것은 손가락이죠. 지는 힘이죠. 이 손가락의 운동 3종 세트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손가락 스트레칭이 있겠습니다. 손가락 스트레칭은 손을 이렇게 펼 수 있는 한 최대한 펴는 거죠. 자, 쫙 펴입니다. 그리고 손가락 유산소 운동은 이렇게 우리가 다리기를 하듯이 손가락을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털어주는 겁니다. 손가락을 트는 것 자체가 손을 트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손도 트이고 바위도 트으라고 하죠. 손가락을 이렇게 스트레칭을 시켜주고 유산소 운동을 이렇게 움직여주다가 이렇게 털어주면 우리 손에 있는 혈액이 심장으로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거든요. 손가락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다 보면 이것도 약간의 땀이 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 권력 운동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제일 좋은 운동은 우리 페트병 같은 것도 이렇게 싹 지거나 우리 수근 같은 거 가지고 지는 어떤 운동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운동은 간단하게 이 자, 보시면 고우밴드죠. 고우밴드로 할 수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고우밴드를 이렇게 한번 접어주시고 우리 악력이 가장 좌우한데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 손가락입니다. 세 번째 손가락을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손가락을 걸어서 최대한 이렇게 벌려 봅니다. 권력 운동의 가장 핵심은 뭐죠? 최대한 힘을 주면서 운동 가동 범위까지 이렇게 운동을 시켜 보는 거죠. 자, 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하고 네 번째 손가락을 걸어서 이렇게 운동을 시켜 보시고 운동을 하시다 보면 어떤 분들은 찌가 난다고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되겠죠. 간절염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최대한 부드럽게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손가락의 근육, 근육의 힘 어떻게 손가락도 다 근육이 있잖아요. 근육의 힘을 강화시키고 이 악력이 강화된 사람들은 나중에 혈압이 낮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수록 사회생활을 할 때 옷을 입거나 물건을 짓거나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손아귀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사회생활을 보라윤택하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운동 습관이 된다는 거죠. 손가락 다음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아까 제가 허벅지 력이 중요할 거였죠. 추가로 허벅지 운동을 좀 알려드리면 허벅지 스트레칭입니다. 허벅지 스트레칭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 같으면 이제 지금 어떻게 했냐면 뒷꿈치를 들었습니다. 뒷꿈치를 들면 종아리와 허벅지 쪽에 쫙 스트레칭 되는 느낌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하철을 타거나 우리가 한 자리에 보다가 잠시 틈이 있으면 일어서 가지고 이렇게 허벅지 스트레칭 발 뒷꿈치를 위로 들면서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허벅지 유산소 운동은 책상이 있죠. 책상이 있으면 책상을 짚고 이렇게 무릎을 배 쪽까지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책상에 붙은 상태에서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00% 다 보이지는 않는데 무릎을 배 쪽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붙이게 되면 허벅지에 유산소 운동 하시다 보면 약간 숨이 찬 느낌을 갈 수 있습니다. 허벅지 권력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다 아시죠? 스커팅입니다. 스커팅 하실 때 요즘에 유튜브에 오는 사람을 보시면 스커팅을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스커팅의 가장 핵심은 무릎 앞쪽이 발끝 앞보다 나가지 않도록 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간절을 보호하면서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뒤로 주저앉듯이 저 같은 경우는 지뢰를 하다가 잠시 인터메이션이 있으면 쉬는 시간이 있으면 환자 보기 전에 10회에서 20회씩 이렇게 스커팅 운동 허벅지 스커팅 운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력과 허벅지력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점점 이렇게 중년이 되고 작년이 되면서 노년이 되면서 우리가 뭔가를 쥐고 성취하고 걸어다니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 근육의 힘 악력과 허벅지력은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고 내가 내 자신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될 것입니다. 악력이 혈압을 낮추고 허벅지가 제2의 심장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간이 날 때마다 악력과 허벅지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악력이 혈압을 낮추고